안녕하세요. 폴카온니입니다. 오늘은 대전대 회의를 갑니다. 여기는 대전대학교 옆에 있는 투썸 플레이스인데요. 대전대학교 회의를 갈 때는 대전대링크 사업단 마스크를 쓰고 갑니다. 지금 저희가 모이는 이유는 교육 내용을 홍보하려고 하는데요. 취업이나 창업을 하시는 동구에 사시는 주민들에게 168시간 동안 마케팅 교육을 시켜드립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에 대한 온라인 마케팅이 우선이 되겠고요. 라이브 커머스까지 좋은 교육들을 듣고 취업이나 창업을 하시면 됩니다. 6월부터 8월까지 6, 7, 8월 세 달 동안 교육을 받고요. 다 듣고 나면 취업 연계까지 노력을 해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대전대링크 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구청 사업이고요. 구청과 시청 예산으로 좋은 강사님을 모셔서 마케팅 교육을 실시합니다. 많은 지원 바라고요. 또 14개 기업은 선정을 해서 마케팅 교육 기간 동안 교육생들이 홍보자료, 홍보영상, 바이럴 마케팅 자료들을 만들어드리는 그런 일들을 할 건데요. 주저하지 마시고 업체 대표님들은 지원 많이 하셔서 무료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잡아보도록 하십시오. 지금 제가 페이스북에 무료로 홍보를 해드립니다라고 안내를 해드렸더니 한 50개 정도 기업이 신청을 하셨는데요. 그 중에서 업종이 맞아야겠죠. 또 제품이 뛰어나야 되고 저희가 선정을 해서 14개 기업은 무료로 홍보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나머지 기업들도 폴카온니가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으로 홍보를 조금씩 코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떨어지셔도 너무 서운해하시지 말고 또 이번 교육 홍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는 회의 준비하러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